안녕하세요 그 사람 지인이 어디서 살고 있을까 행복하면 좋겠는데 이건 나의 진심인데 당신도 알고 있으려나 우연히 만나지만 사랑을 끊는 그 사람 잡지 못하는 아쉬웠들이 내가 지울지 이겨내처럼 넌 사랑이 또 나를 그 사람 지인이 어디서 살고 있을까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건 나의 진심인데 당신도 알고 있으려나 우연히 만나지만 사랑을 끊는 그 사람 내가 지울지 이겨내처럼 넌 사랑이 또 나를 흘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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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dam 미안 lands 감사합니다.